안녕하세요 구름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캠핑카 이름을 삼평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번엔 삼평이를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삼평이 would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거실 쇼파, 여기엔 숨겨진 테이블. 테이블 위에는 이거 원래 선반이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부족한 수납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반대편에도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구요. 그리고 출고됐을 때랑 다른게 여기 또 있어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가끔이지만 운전석으로 넘어갈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저기 보이는건 주방 물은 150리터를 담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길이 1m 50cm, 높이 50cm, 폭 60cm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450리터가 담겨요. 150리터면 작죠? 하지만 아껴 쓰는 즐거움은 크게 알게 됩니다. 벙커배드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꽤나 아기자기하죠? 커튼을 주면 벙커배드도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이건 저렴한 스카프에요. 이렇게 커튼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달았어요. 여기 또 커튼이 있는데 이건 무릎 담요구요. 이것도 커튼으로 사용해도 괜찮아 보이죠? 이번엔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여긴 아담한 2인용 침대방입니다. 뒤편 커튼도 좀 전에 무릎 담요와 같은 거예요. 3평의 가구 색상이 네이비여서 같은 색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 천정형 선풍기. 이것도 저렴한 건데 바람을 넓게 보내줘서 꽤 시원하고 좋아요. 전기 콘센트가 머리맡에 있어서 편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프로젝터. 캠핑 와서 왜 이런 걸 봐? 자연과 놀아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캠핑카 타고 꼭 캠핑만 가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맛집 앞 주차장에 가기도 하고 이동 중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뒷방 커튼도 벙커베드 커튼과 같은 스카프예요. 이렇게 커튼을 치면 이것도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잠이 정말 잘 와요. 아 이 옷걸이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원래 없던 건데 주문 제작해서 달았어요. 실로 이렇게 감아놔서 주행 중에도 떨어지지 않게 했고요. 옷걸이를 뺄 때. 걸 때는 이렇게. 이것도 가구 색상과 맞췄는데 색이 같아 보이나요? 이번엔 숨겨져 있는 제품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식수용 물통인데 4.7L 크기예요. 캠핑카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먹는 물이다 보니 좀 더 안전하게 집 정수기에서 받아오거나 믿을 수 있는 물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통 2개 총 9.4L 그리고 여기엔 청소 도구가 있는데요. 이건 타조털 먼지털이 이건 청소기 보여 드리려고 한건 이거예요. 손뜨개질로 만든 텀블러 케이스. 가구 색상에 맞춰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 청소기가 잘 숨겨지죠?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건 이 냉장고가 아니라 다른 냉장고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요. 수납장 크기에 맞춘 듯이 딱 맞죠? 영하 19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냉동고로도 사용 가능해요. 아 이것도 숨어 있네요. 재활용 쓰레기통 이건 스툴인데 수납공간도 있어서 다용도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발을 편하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손님들이 놀러오면 원래 기능대로 스툴러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총 4명이 테이블에 옹기종기 둘러 앉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경치 감상용 의자가 되기도 하네요. 이건 너무 억지인가요? 한강공원이 아니라 다음에 멋진 곳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들이 충실히 갖춰진 화장실. 생각보다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CCTV에요.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제가 삼평이 소개를 잘 했나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구름길 채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 lighthouse 이 영상이에요 sanjanjana